안녕하세요. 전공생물 일반과정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일단 24학년도 대비 합격 전략 같은 것은 1월 중순쯤 업로드 되는 합격 설명회 동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기본기,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2020년 이전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화과정만 시중에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일반과정, 머릿속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심화과정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 일반과정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진화와 그 다음에 생태 같은 거 제가 다 심화과정으로 미뤘었는데 올해는 진화와 생태 전부는 아니고 핵심 내용을 일반과정 뒤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 시수가 좀 늘어나고 해야 할 게 많네요. 그래서 빨리 오늘 바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1장에 나오는 첫 내용은 생명체의 특성인데요. 이 기본과정 들으시는 분은 오랜만에 이 생물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거나 마음을 다잡고 기본기 잡으시려고 보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 생명체의 특성 처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그런 내용들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특성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세포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죠. 그 다음에 이런 세포는 우리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원핵세포 크게 하고 진핵세포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원핵, 진핵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원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이 진핵과 비교한 차이점은 더 작고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먼저 생겨난 세포구조라는 것이고 크기는 한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핵과 진핵은 헷갈리시지 않게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원핵은 원시핵, 이 진핵은 진짜 핵 구조를 가지는 세포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원시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양체라고 해서 DNA가 세포질에 한 군데에 뭉쳐있는 부위가 있긴 한데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진짜 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원핵세포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생물로는 다 단세포 생물인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알고 계시겠고 종류로 말씀드리면 세균과 고세균, 원시세균이라고도 불리는 이 두 그룹 있죠? 그 중에서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보면 이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 종류 있었어요. 일단 두 종류는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뜨거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호열균, 온천균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짠 환경, 염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호염륜.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한 그룹은 메탄 생성균이죠. 혐기적 환경에서 메탄가스를 생성시키는 메탄 생성균. 초식동물 소화관에도 존재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그룹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진핵세포는 여기에 비해서 크기는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크고 복잡하죠.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진핵생물 그룹으로는 제일 단순한 그룹이 원생생물 그룹이 있고 이 원생생물 그룹은 또 뭐 두 종류 포함하죠. 우리 동물의 조상 그룹, 운동성 나타내는 원생동물 그룹이 있고 아메바, 짚신벌레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식물의 조상 그룹인 조류. 얘는 이동성, 운동성 없고 그 다음에 광합성 할 수 있는 그룹. 그래서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같은 애들 포함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진핵생물 그룹으로는 균류 또는 뭐 진균류라고도 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에 곰팡이, 효모, 그 다음에 버섯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다 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우리 진핵생물 중에도 원생생물이나 균류에는 단세포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 여기는 다 세포 생물 그룹이죠. 이런 세포 구조로, 원액이나 진핵, 세포 구조로 생물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과 발생을 한다. 성장이라는 것은 세포 크기, 몸 크기 늘어나고 세포 수 늘어나는 과정인데요. 발생, 디벨로먼트라고 하죠. 이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원래 이제 큰 브로드한 의미로는 어떤 생물의 평생에 걸친, 일생에 걸친 몸의 변화 과정 그걸 다 발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수정난, 접합자라고도 하죠. 으로부터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형태 형성 과정을 특히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나 발생, 발생 같은 경우엔 사실 다세포 생물 그룹에서만 볼 수 있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질대사와 항상성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질대사는 생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제가 교재에 이미 써놨는데 이 화학 반응을 크게 우리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내가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대사 동화와 이화 두 가지 종류 있었어요. 동화 반응이라는 것은 작은 물질들을 여러 개 합쳐서 큰 물질, 질서 정연한 구조로 큰 물질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 에너지 표시예요. 흡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런 동화 반응의 예로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 같은 거 예로 들기도 하는데 광합성, 광합성으로 예로 들까요? 네, 우리 광합성은 너무 단순하다. 작은 물질, 아미노산. 아미노산 같은 단량체의 탈수축합 반응으로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중합 반응이라고도 하죠. 여러 개 연결해서 다량체, 중합체의 형태인 단백질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대표적인 우리 동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 축합 반응으로 연결해서 핵산, DNA나 RNA 같은 중합체 만드는 과정 동화 반응입니다. 에너지 소모 필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화 반응은 반대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과정 작은 물질 여러 개로 쪼개는 과정이고 이 과정 중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뭐 우리 소화에서 우리 소화 효소에 의해서 중합체들이 이제 단량체 단위로 분해되는 과정도 이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화 반응은 세포 호흡 같은 거 세포 호흡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에너지 방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 호흡에서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 얘를 무기물인 CO2로 다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쉽게 쉽게 세포의 일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인 ATP라고 하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우리 에너지 형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ATP 형태로 일부 전환되어서 우리 세포 내 여러 가지 뭐 기계적 일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능동수송 등등의 아니면 이런 중합체 합성 같은 여러 과정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대사 여러 물질 합성하고 분해하고 체내에서 그런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우리 생체 내에서 필수적인 요건 몇 가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거를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항해서 내부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조절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항상성 조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조절자를 잘 왜 안 썼을까요? 항상성 조절이라고 해주시고 항상성 조절을 몇몇 요건에 대해서 그것도 뭐 이제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항상성 조절되는 그런 항상성 유지되는 조건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의 경우에는 뭐 체온 같은 거 체온 같은 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변화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염농도라든가 pH 같은 산도 이런 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하죠. 항상성 유지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외부 환경 변화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거 이렇게 변화되어도 항상성 조절이 이루어지면 이런 체내에서는 내부 환경 변화는 거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조금 변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런 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조절하는 인자로 아까 말씀드린 체온 그 다음에 pH 산도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얘기했죠? 염농도 또 뭐 혈당 같은 거 항상성 조절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거는 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가역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밑에 6번에 나오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 많이 비교되죠. 6번에 환경에 적응은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좀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이렇게 그 환경에 적응된 몸 형태나 이런 거 바뀌고 나면 원래 딱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4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빠르고 가역적이다. 네 쓸까요?